강진으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히르키에와 시리아를 돕기 위한 한국교회 특별 모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 등 교계연합기관 차원에서 특별 모금을 시작한 데 이어 주요 교단과 교회로 모금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교시민단체들이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 행동을 출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국내외 300여 곳에서 집회와 포럼을 여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교인들을 상대로 한 가혹행위 방조와 학원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빚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리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10월이 선고됐는데 교회 측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강진으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트리키에와 시리아를 돕기 위한 한국교회 특별 모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 등 교계연합기관 차원에서 특별 모금을 시작한 데 이어 주요 교단과 주요 교회들로까지 트리키에와 시리아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효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가 사상 최악의 지진 피해를 당한 트리키에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가운데 한국교회의 긴급 구호활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지진 발생 후 현지 한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사역자협의회가 조직돼 이재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도 긴급구호단을 급파해 초기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식료품과 생필품, 담요, 의류 물품 등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도 오는 17일 트리키에로 긴급 구호활동을 떠납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교단들도 특별 모금에 돌입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교회는 총회장 명의의 목회서신을 발표하고 총회 산하 교회들이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모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총회 역시 오는 19일까지를 트리키에와 시리아를 위한 특별 기도주관으로 선포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재난을 당해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기도하고 구호헌금 모금 시작을 알렸습니다. 대한선공회도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 봉헌에 나섰습니다. 대한선공회 주교원은 트리키에와 시리아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 사순절 첫 주일인 2월 26일부터 전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특별 모금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총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트리키에 시리아 지진 피해 긴급 지원 구호원금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침례교 김인환 총회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사용하겠다며 교단 내 해외선교회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지원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총회도 트리키의 선교 현장과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헌금을 진행합니다. 고신총회는 터키는 6.25 한국전쟁에 참전해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던 혈맹 이웃으로 이젠 사랑의 빚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앞장서서 갚아야 할 차례라고 강조하며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와 도움을 당부했습니다. 재난당한 이웃을 돕는 이래 한국교회가 기도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종교시민단체들이 오늘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출범하고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혜인 기자입니다. 50여 명의 종교시민단체 대표들이 평화를 외치며 줄을 당기는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줄을 당기자 숨겨져 있던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문구가 나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종교시민단체들이 모인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은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출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운동을 통해 민의 평화 주권의식을 고향하고 민의 평화 자본을 증진시키고 민의 평화동맹을 결성합시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에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YWC의 연합회, 한국YMC의 전국연맹 등 700여 단체가 참여합니다. 이들 단체는 한반도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 실현을 위한 다짐을 담은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70년 동안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끝내고 대화를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올해 국내외 약 300곳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집회와 포럼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전 70년 평화행동 주간으로 선포된 7월 22일에는 서울 일대나 판문점에서 대규모 행진을 진행하고 7월 27일에는 국제대회를 추진합니다.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 운동도 확대해 100만 서명을 달성하면 정부와 유엔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 국회 정문 앞에서 노조법 2, 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노조법 2, 3조의 개정은 시대의 요구이자 국회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이어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행사했다가 범죄자로 내몰리고 손해배상 소송 폭탄을 막게 되는 원인은 노조법 2조 때문이라며 노조법 2조와 3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싸매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한 금식에 들어간 비정규직 대책 한국교회연대 남재영 목사와 함께 오는 22일까지 동조단식에 들어갑니다. 교단 설립 45주년을 맞은 대한예수교장노회 백석총회가 45주년 기념 대회 성공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최근 서울 방배동 총회본부에서 기도성령운동본부와 글로벌 인재양성운동본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기도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성령운동본부 본부장 백대현 목사는 교단 설립 45주년을 맞아 총회원들의 기도가 절실하다며 성공적인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9월 9일 45주년 기념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고신총회와 대신총회, 합신총회가 최근 총회임원연합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고신, 합신, 대신 3개 총회 임원들은 세 교단이 협력해 개혁주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한국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예장합신 김만형 총회장은 교회를 통해 생명력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며 산도리신 예수님을 본받자고 권면했습니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오늘날 기후위기 극복과 신학교의 회복, 교회 부흥과 예배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인들을 상대로 한 가혹행위 방조와 학원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빚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오늘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명진 목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일 단독재판부는 빚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를 강요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조교 리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목사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초보민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인분먹이기와 매막기 등 가혹행위를 고안한 김명진 목사가 가혹행위를 시행한 교회 리더들의 죄보다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명진 목사가 고린도 후서 훈련을 최초 고안한 사람이라는 점, 훈련 목록 가운데 일부 목록은 교회나 사회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친 점, 가혹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교 리더들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회 안에서의 수직 구조를 볼 때 교인들이 고린도 후서 훈련에 자의적으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설사 교인들이 자의적으로 참석했더라도 김명진 목사의 죄책이 경감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명진 목사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과진리교회는 판결 직후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상황과 관련해 아쉽게도 1심 유죄가 선고됐다며, 앞으로 2심, 3심 또한 남아있는 상황이라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는 지난 2021년 6월 교인들을 상대로 한 가혹행위 방조죄와 학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검찰은 비과진리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한 인분 먹이기, 40km 걷기, 불가마 버티기, 매막기 등이 포함된 가혹행위와 학원 불법 설립, 운영 혐의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오늘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서영 목사를 대표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서영 목사는 한기총 대표 회장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 회장직을 동시에 맡게 됐습니다. 정서영 목사는 한기총의 정상화가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서영 목사가 한기총 신임 대표 회장의 선출됨에 따라 2년 9개월 동안 이어진 김현성 임시대표 회장 체제도 마무리됐습니다. 상록교회 2단 상담소가 지난 10일 신천지 성경해석의 오류를 밝힌다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신천지 교리의 허구성을 비판했습니다. 진용식 2단 상담소장은 성경은 2000년 동안 수정되지 않은 반면 신천지 교리는 1985년 게시록의 진상부터 2011년 요한 게시록의 실상까지 5번이 바뀌었다며 상황에 맞게 수정되는 게시는 게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 소장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오류와 허구를 깨닫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천지 탈퇴자를 위한 무료 공개 세미나는 경기 화성시 상록교회에서 오는 2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급격한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 돕기에 나섰습니다. 침례교는 최근 서울의 모 교회가 난방비 지원을 위해 총회에 1억 3,700만 원을 헌금했다며 137개 지방회에 각각 100만 원의 난방비를 전달하고 각 노회별로 지원 교회를 선정해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환 총회장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불황이 우리나라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자립이 어려운 교회들은 난방비 폭탄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국내 선교회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인 지역 굿피플이 르완다 재난관리부 유엔 난민기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르완다 무곰바 난민캠프에 적용의 에너지 LPG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곰바 난민캠프는 콩고 민주공화국 내 분쟁에서 피난한 난민 약 1만 1천 명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굿피플은 르완다 정부가 2018년부터 난민캠프 내 장작 등 뗄감 사용을 금지하면서 지원기관들은 LPG를 도입했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LPG 가격이 상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지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굿피플은 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LPG를 지원하고 버너 등 필요 장비 보급과 대안에너지 인식 개선 캠페인, 에너지 사용 교육 등에 나섭니다. 전남 구례군이 오산 관광 레저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높이 20m, 사업비 50억 원에 달하는 대불 건립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기독교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구례군 기독교연합회에 따르면 김순호 구례군수는 최근 국민과의 대화 등에서 민자출자자가 대불건설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관광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적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책위는 구례군이 대불 건립을 본격화할 경우 서명운동함과 함께 환경단체와 연합해 저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업을 추진한다는 주 cloudy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엔 강원 영동과 경북 산지 일대에 최대 10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